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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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수현이 오늘 데뷔을 보니까 어트라이가 재생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저 재생은 그렇죠 갑자기 우리 친구들이 많이 흘 Mormori 오늘 패키지 많았던 애기 있잖아? 많이 안 했거든요. 신청? 좋아해. 하하하하 박수도 네. 피치한다는 보기이 나름이 아니잖아. 하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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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저게 wan선생님이십니다 아 재연아, 너무 개견스럽다. 하핀 그렇다 전시회에 한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작품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축하하고, 축하하는 마음은 좀 더 용서를 하죠. 우리 친구들도 서연이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많이 도와주고, 오랫동안 잘 지내고 갈았죠. 축하합니다.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계신 거예요. 한 번만 더 애를 말씀해주세요. 한 번만 더 애를 말씀해주세요. 많은 분이 오실 것보다 인기가 유익하고, 주혜인이 한 마디 여쭙지 것들에게 재미있게 되었습니다. 저는 한 마디 읽고 싶은 이야기예요. 어떤 주제가 주어진 것도 아닌데, 생각해보자 하면 적극적극 머리에서 꺼내가지고, 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랬습니다. 원장님이 애를 제일 안 먹여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모든식으로 마치고, 엄마 아빠가 어제 밤새로 샌드위치랑 만들어서 여러분 선물 주신다는 것 같고, 여전히 사진 한 칸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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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kip 마지막视频 그중 그중 선 break 속 빠져 Yamaha